셜록! 당신의 건강을 책임하는 건강견도사 아놀드홍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견습생 노유미입니다 네 유미야 오늘은 무슨 운동을 해볼거니? 오늘은 지금 제일 중요한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볼건데요 응 해봐 해봐 설명하면서 해봐 우선 기본적으로 플랭크 자체를 취해주는데 플랭크는 플랭크 자체를 취해준 다음에요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손 한 번씩 뛰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여기서 좀 더 잘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이 동작에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한 번 터치하시고 또 팔을 끌어주시는 동작까지 이어주시면 코어 강화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호흡이 아파가지고 운동을 한다네 자 그러면 나는 어떤걸 할거냐면 의형 동작 자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봤어? 봤어? 이거 진짜 힘든거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아우 힘들어 자 이 동작 유미가 한 동작하고 제가 한 동작 번갈아서 운동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운동격가에 있을겁니다 하트 동작 하나 둘 하나 둘